3초모자 하는거 보고 신호금 일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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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를 좀 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성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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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95m 저 신호등 있는데 왔다 저 신호등 저 신호등 저 신호등 뽁뽁도 있네 뽁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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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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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근처라구 다쳤잖아 아까쯤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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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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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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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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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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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아멘 미니어 이쯸로 가야 해 미니어 기관이야? 지금까지 219km 라인을 중입니다 총 소요된 시간은 0시간 38분이며 평균 속도는 시속 15.0km입니다. 현재 시간은 90분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